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글스톤옥스 스피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글스톤옥스 이사벨 리뷰 했었고요. 같은 이글스톤옥스가 만든 브랜드죠. WGG 스텔라라는 기종도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것보다 상급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글스톤옥스의 안드라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후반부에 와트퍼피와 더불어서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의 포문을 상당히 크게 열어낸 스피커 중 하나고요. 상당히 많은 저도 기대를 했던 이사벨이나 스텔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유닉과 상당히 무거운 인클로저 약 90몇 킬로 되거든요. 사용한 하이엔드 기종이고 구형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아이소바릭 우퍼 하단에 다인 11인치 우퍼를 두 발을 사용하는 아이소바릭 구조인데다가 후면에는 포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중형급 크기의 스피커에 100kg의 근접한 공진억제 구조 대리석을 옆에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상당한 스피커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피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서 중형급 정도 되고요. 부피에 비해 저역 양감이 의외로 좀 적은 편이고 깊은 저역을 좀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소바릭의 스피커들이 양감보단 깊이감이 큰 장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고급진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성향은 질감과 해상력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게 에소타1 트위터의 큰 강점이고요. 두 발에 모래 미드 레인지를 사용하고 두 발에 다인 우퍼까지 상당한 물량이 쓰였는데요. 특히 에소타1이 사용이 되었지만 고역의 선명함이나 분해력이 크게 다 가져오지는 않는 정도로 고급진 성향입니다. 참고로 안드라2도 제가 여러 차례 들어봤는데 2 같은 경우는 선명감이 조금 더 디테일이 조금 더 잘 다가왔는데 이는 에소타유닛의 자성유체가 조금 마른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퍼프란 느낌 그리고 질감, 해상력, 전방위적인 포텐셜이 상당히 높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스피커입니다. 추천층은 구동이 매우 어려운 편인데 이를 충분히 구동할 수 있거나 매칭해 줄 수 있는 의사나 실력, 노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요. 우수한 유니카 인클로저는 높은 포텐셜 대비 저렴하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와트퍼피보다 어찌 됐든 1,200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여전히 있고요. 아이소바릭의 매력과 에소타의 매력을 정성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한번 잘 터뜨려 놓는다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두 군데의 장소에서 한번 사용을 했었고요. 아이소타1 정말 굉장히 좋은 실크돔 트위터들은 질감이 상당히 좋고 피곤함이 없지만 상대도 해상력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아이소타1은 트위터들이 가져야 될 속성 중에 대부분을 고루 만족하는 상당히 좋은 트위터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드레인지 또한 모델의 166이라는 미드레인지 두 발이 사용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델 제조사의 유닛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성비 높은 유닛들이라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사벨에서는 이 미드레인지 한 발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아느라는 두 발이나 가지고 있고 여기에 다인 30W로 시작하는 11인치 때의 우퍼입니다. 12인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1인치에 가깝습니다. 우퍼가 사용이 되는데 스폰지 폼 엣지를 사용해서 원과 투는 투에서도 초기형은 스폰지 타입이고 후기형은 고무 타입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소바릭 안쪽 우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엣지 수명이 폼 엣지가 약 한 20년 정도 전후 고무 엣지가 한 3, 4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투에서도 후기형이 좀 더 가격적인 인지도가 높은데 이 점에 대한 수리비용, 출장 수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 금액이 한 3, 4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하지만 원하고의 투하고의 가격 차이가 적잖이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중고역 위주의 명징함 쪽에 포인트를 좀 더 두시는 분들한테는 투가 좋겠지만 원 같은 경우도 가성비 위주로 끌고 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우퍼엣지 교체된 걸 하시면 또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면 무거운 핵심적인 이유는 통 자체도 무겁고 브레이싱도 잘 됐지만 측면에 대리석이 상당히 크게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모습 보시면 후면에 트위터 미드렌지 쪽에도 약간의 덕트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후면에 우퍼 쪽에도 두 개의 후면 덕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아노 마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앞쪽에 하이그로시 타입이 붙어있어가지고 맨질맨질한 느낌이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완성도는 높습니다만 호불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크도 원 같은 경우는 투와 달리 약간 짧아요. 그래서 스파이크를 챙기는 게 좋은 편인데 약점 포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구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완벽하게 구동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정도인데 제가 최근에 좀 파워앰프 쪽이 좀 약하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만 강력한 카리스마를 그래서 맛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규모에 비해 구무와 트위터 에스타를 사용한 것에 비해서는 맑음이나 뻗침이 약간 아쉬운 크게 아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등급에 비해서요. 에스타를 자성유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좀 패스 했고요. 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트위터의 고욕의 속성이요. 그래서 매칭과 구동 모두 어려운 편이고 구동력 있는 앰프가 아니라면 저역도 고욕도 살짝 미세하게 작은 듯한 고급진 뉘앙스는 그래서 상당히 강합니다. 보유 앰프 중에서는 볼드 500이 250에서 가장 좋았고 의외로 쿼드2와 둘둘 조합에서도 진공 앰프에서 저역 양감이 좀 많이 나왔겠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잔잔한 느낌이 상당히 강해서 좋았고요. 크레이 KV500이나 패스 30A 같은 앰프에서는 평이한, 준수한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칭해서 저도 특별히 크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조금 더 강력한 큰 출력으로 한번 밀어봐주면 굉장한 포텐셜을 나타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비춰드리는 분들은 한시대의 대표 규정이라 대단한 카리스마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다면 좀 비춥니다. 대단한 카리스마 이러면 의외로 일반적인 가정 거실에서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 거기서 무리가 없을 정도의 약간 스케일이 약간 작은 듯한 느낌도 약간 있었습니다. 규모 대비에요. 어지간한 앰프와 매칭으로 적당히 운영한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약간의 노력이 약간이 아니라 중급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ATC20 이런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느낌이에요. 유명 브랜드나 솜씨운 운반 같은 것들로 편안하게 뭘 하셨으면 좋겠다는 분들에게 비추드립니다. 참고로 전문 기사 쓰시면 상당히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트 용다리 사용해서 두 번이나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안드라 1하고 2하고를 각각 공간은 다른 공간이지만 제가 동기간 때 들어봤는데 1하고 2하고는 인클로저 속성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1은 좀 짧고 스파이크가 큰데 2는 좀 길어졌고 밀평으로 좀 변경이 됩니다. 바이와이어링 단자로 좀 변경이 되고요. 구동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받은 것 같아요. 대리석도 2가 조금 더 얇습니다. 그래서 1이 조금 더 무겁고 3세까지도 안드라가 나왔는데 3 같은 경우 오히려 무게가 좀 더 줄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안드라 2 같은 경우도 초병 같은 경우 이렇게 고무 해체가 다 되면 이렇게 스폰지 해체로 갈 수도 있고요. 애초에 고무 해체했지만 고무 해체라고 완전 연구는 아닙니다. 한 번씩 교체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모디오디오 주간평가 등급 개인 재미로 보는 거고요.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과 만듦새는 B에서 A까지 디자인은 뭐 결국에는 취향이에요. 아이그러시 같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A 쪽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가격 대비 성능비에 대해서는 거의 S를 줄 것 같습니다. 400만 원대에서 쓸 수 있는 스피커라는 점에서는 꼭 한 번 공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한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기종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운드 수준 A급은 키 어렵지 않게 나와줄 수 있는 사운드 품질이라고 생각하고요. S급은 저러서도 못 뽑아냈기 때문에 좀 여지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스피커의 포텐셜은 높다라는 판단은 들었습니다. 황금성은 B 정도로 평범한 약간 낮은 쪽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녹음 영상은 제 스피커가 없는 상태에서 녹음이었고요. 그 외에도 전반적인 소감은 스파이크가 있고 차이도 당연히 세밀하게 많이 나고 안드라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가 꼭 필요한 스피커이긴 합니다만 스파이크를 놓고 들었을 때의 차이도 뭐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해요. 일단 이그스토어스 안드라 상당히 저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이고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이 까다로운 스피커를 잘 울려준다면 아주 재미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쉽고 편하게 한다 라고 하면 약간의 어려움 약간의 애매한 어려움에 지칠 수도 있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분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영상은 링크로 남겨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점수 pasture comfortably 그렇죠? 꽤 곧 예식